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100배의 열매 맺고 있습니까? 신앙의 그런 열매가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아, 우리는 좋은 땅이 아니구나 우리 신앙생활에서 진짜 100배, 60배, 30배의 그런 열매를 맺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시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져서 귀는 듣고 둔하고 듣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져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또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도리어 두려운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믿습니다 100배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것을 완악한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열매를 못 맺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돌밭의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에 뿌리가 없는 사람은 말씀하시잖아요 환란과 박해, 육체적인 어려움이 오면 다시 말하면 이거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를 위해서 한다면 육체의 고난이 오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목적이 잘 되기 위해서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돌 위에 새겨진 씨앗입니다 잘 되면 예수 믿겠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건강과 다 필요한 얘기지만 그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뿌리가 없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 육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 생활하는 게 아니라 왜? 환란이 오니까 핍박이 오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환란이 오고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 때는 큰 환란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환란에 다 넘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돌 위에 우리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한다면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되지 않기를 돌밭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두 가지인데 생각해 보자고요 얼마나 많은 염려를 갖고 사냔 말이에요 생각하지 말아야 될 염려까지도 염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염려하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왜 염려할까요? 왜 염려할까요? 그럼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염려예요 정말 하나님을 잘 경애하면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여러분, 성경에 어디 염려하라고 쓴 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 두려워하지 말아 걱정하지 말아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왜 우리가 백배 열매가 없을까요? 하나님을 잘 신뢰한다고 하지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고 재물의 유혹에 우리가 빠져서 이 방해물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길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래요 하나님이래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열매가 없을까? 또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백배를 얻으라는 뜻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고 백배, 육십배, 삼십배 열매를 맺으라는 말이지만 그 말씀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사야 선수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열매가 있다는 마음을 얘기하고 계시던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안만 백배, 육십배, 삼십배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땅, 좋은 마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밭에 잘 심어서 잘 이끄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백배, 육십배, 삼십배의 열매도 있는 축복의 귀한 마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